아 1반맵이었으면 내가 이겼는데 아 c가 패치대 탄두학이야 아 스트레스받어 아 아 근데 카카오스갖고 랩도 너무 걸리고 아 아 시청자 새끼들 말 듣는게 아니었는데 아 괜히여서 스팀에서 하다 아 랩봐 아 시장자 새끼들 때문에 아 족같은 새끼들 아 존나 스트레스받네 진짜 아 시발놈들아 들어와라 아 일자나 중앙에서 랩봐 와 중국인들한테 너무 유리해 아 랩걸려서 안내려가지고 와 아 앞으로 안가 아 뭐야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가 씨발 스티벨 사라 그랬어 아 아 뭐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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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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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가서... 아... 아... 아,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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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도 있고, 위, 내 위에도 있고 존버하고 있네, 여기서 2층에 한 마리, 1층에 한 마리 죽었다 존버하고 있는 새끼한테 아, 진짜 미치겠다 지하이 여신님 배꼽에 안기모티 배꼽에 감사합니다 알 알 알 알 알 알 바이 아, 죽일까 이렇게 존버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존버는 뭐로 잡아야 되냐 존버로 잡아야 돼 여기 좀 풀렸다 이제 아 아, 레드옷 없어가지고 힘든데 이거 아아 조졌다 오 Gir 여깄다 바로 위에 있는데?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아 저 위에 있네 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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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수기 어때 딱지? 아 아 지금 위에 존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 아름다운 아 랩 이거 낚시인거 같은데? 어 왜 없어 아 저기있다 아 제발 이거 어 어디야 어 아 쟤 카고다 카고 쟤 잡아야겠다 쟤 쟤 잠깐 요렇게 내려갔지? 아 렉봐 아 아 이거 렉이 너무 걸려서 안되 게임이 아 아 쟤 카고다 카고 딱 소리들었지 여중이 쟿바비가 좋아 파밍 다됐어 중앙이거든 존버 아까 이거 뒤에 있는 새끼 보면서 존버하자 이거 탑테 이거 1등 찍으면 모른다 엠포 쓰레기같은템 안깁니다 니네들이랑 척기세 형님들 인정? 쟿받더라 엠포껴 힝 쟿밤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한 발 맞췄어 힝 힝 자 잡는건 좀 불가능인데 힝 빠꼬루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차 탄다 뭐야 삼뚝이다 삼뚝 저 삼뚝인데 자 와 쟤서 존버하고 있어 쟤서니 적 쏜다고 쏘울때 대가리 맞춰야겠다 200m 정도 준 이거 대기 까고 있다가 저 먹어야겠다 아 근데 헤드속이 아까운데 삼뚝이거든요 저거 변대같이 오는새끼 조심하고 헤드한방 아 아 씨발 인뚱이었으면 죽었는데 아 헤드 날라갔어 새키 맞췄어 방금 못봤어 민머리 맞았잖아 삼뚝에서 헤드 날라갔다구요 아 이뚱이었으면 죽었다고 이 악마들이 누구 X바보라 하나 나 위치 들켰다 이거 위치 옮길까 왠지 위치 옮겨야될거 같은데 왠지 위치 옮겨야될거 같은데 여기 좋다 여기좋다 여기 자리가 개꼴이네 여기서 오는새끼 닦아야겠다 닥쳐 그냥 중앙라인 닥쳐 여기서 죽었는거 황구 고라니새끼를 두드러팹니다 고인물 없어졌어 고인물 있어야돼 저새끼 내가 볼 때 쫄아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갔다 내 샷발보고 덤비면 안되겠다 싶었게 어 렉걸리는거 봐 렉걸리는거 봐 와아 렉걸리는거 봐 철구 지금 몇 킬 어 저 패드샷 너 철품병으로 죽었어 철역 없어서 죽은거 아니야 아가야 아 좆됐다 아 나뭇가지마 내가 무빙 고수야 새끼 어디서 온거야 이쪽 라인인데 이쪽 라인인데 워낙 맵이 넓어서 안 보여 인정? 일반 맵이었으면 바로 보였는데 10킬 1등 2천개 가자 아 저기해봐 아 이쪽에 너는 일어서는 순간 나한테 죽는다 아 나 저거 먹으러 가야되는데 와 안보여 아예 지금 황금색이라서 안보여 와 안보여 안보여 이거 어째야되 얘들아 잠시만 아 쟤 지금 음 어디서 군뱅이매 타고있어 암 어? 아 장장온다 아 아 탄노악 진짜 힘들다 여기였지 아 나 바로가자 이거 풀 더핑 야 그 고라니새끼 어디갔지? 아 걔 그냥 죽었어 얘들아? 아니잖아 걔 죽은거 아닌데? 죽었나? 혼자 뻘짓하고 있었나? 에엥? 너 안보여 아 잠잠 아 아 나 아 아 아 씨발 조심해라 봐봐 다 다 개할지야 이거 오오오 일단 언더 앞까지 들어갑니다 13명 탑재는 들어갔어요 일단 오른쪽 사운드 와 졸들뻔해 뒷쪽 빠지고 존나 바로 앞에 쏘던데 아 넌 나한테 죽었다 우린 아 지금 돌아간다 잘하는 새끼네 이상해서 돌아갈 줄 알아? 역시 고랭커답다 넌 좀 하는 새끼다 이라이 타고 올 수 있어 여기만 조심하면돼 아 떨린다 바로 앞이 걷어 어차피 나라 저쪽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오케이 단독악 제대로 못찼어 저거 먹자 시간 있다 손기라.. 4만 100은 손기가 좋아 소리가 잘 안나기 때문에 그렇지 8배 있어라 제발 어우 널 어우 김 어디다 대형 어우 3두 김 어디 어우 김 어디다 대형 3두 김 어디다 대형 뒤쪽 후심 탑 9 1등이다 안전하겠어 연사 끊고 앉아 바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땅 저 언더 앞까지 가자 여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왠지 한 spells 요거 기간.. 요거 기간.. 요거 기간.. 내 방이야 내 방 앞까지 이동하자 여기 조심해야돼 바로 앞에 35초 홀더핑 8배율 4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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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로 자유장 안쪽으로 뛰어야돼 여기는 없어 이제 뛰어가고 있어 앞에서 보이겠다 이제 오케이 자리 좋아 여권덕 용하자 저 앞에 뛰어가고 있어 서기 죽인다 두 명 보인다 앞에 한 명 왼쪽 한 명 봐봐 뒤에서 들어가야돼 자리 다 보면서 가잖아 카우팍 들고 가자 다 엎드려 있어야돼 두 명 있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앞에 가면 보인다 여기 여기 어? 다시 일로 가야된다고 다시 일로 가야된다고 다시 일로 가야된다고 어 일로 가는데 한 명 두 명 두 명 이 두 명 어 어? 벌써 빠져나갔나? 아악! 아! 아 tako. 아악! 안 돼? ETH? 안 돼? 안 돼? 집에서의 마음을은 아 저 새끼 잡았어 했는데 불피대만 가자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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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야 존버가 아니야 나 사막매물 이렇게 해야 돼